아빠, 우리 이게 어디가? 안 먹자. 이제 텐트도 없고 안 보인다. 텐트도 이제 다 쫓겨나왔는데 없고 텐트도 없고 마지막 만찬이다. 오빠 밥통이.. 아빠, 라면이 뭐지? 아빠, 라면이 뭐지? 아빠, 라면이 뭐지? 아빠, 라면이 뭐지? 사박오일 텐트도 나오고 아빠, 라면이 뭐지? 아빠, 이거 먹고 이제 어디가 우리? 갈 데가 없다 쫓겨났다가 또 와야돼? 밥 사주실 분 없나? 쫓겨났다가 또 점점 해주면 와야된다. 밥 사주실 분 밥 사주실 분 라면 무가 되려나? 밥도 있다. 응 돈으로 많아지노, 양이 뱉다 해놔 텐트도 제일 맛있는 거 같은데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뜨거다. 지금 시간 11시가 텐트도 정리하고 나서 텐트도 정리하고 나서 텐트도 안 하죠. 집에 가기 전에 대주국방 사주신 거 돈 없다고 여기 남의 끼도 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이번 메뚜지는 실직당 해가지고 고용보험 교육 받으러 갔어요. 찾지 마세요. 급 받아야지. 돈 나오면 돼가지고. 어째든 간에 돈 벌러 간 거잖아. 응. 급 받아가지고. 첫 달 나오면 아울렛 가자고. 아울렛 가자 아울렛. 정우아 빨리 온나. 아울렛 가자. 아빠 밥 없어. 아울렛. 아울렛 가자. 설거지 끝. 물텨어 설거지 끝. 매년에 또 캠핑할 때 손님 오면 이거로 죽어도 모른다. 야 니 미친 거 아이가. 개박거라 개박거라. 다 먹네. 나이가 안 왔어. 아아. 코팅이 다 베끼지 가지고. 애들이 잘 좋은거 아니야. 새거지 끝. 없다. 새거지 끝. 밥 떠주세요. 정팔아. 밥이 모자란다. 밥 좀 온다. 빨리. 어디 가야 되노? 이제. 끄란 데는 없고. 갈 데는 없고. 갈 데는 없고. 안 되노? 이거 베딱한 게 아니지. 안 돼. 빠른 시간이야. 그래. 어. 뭔지 알잖아. 얘는 기울이고. 요거는 바로 해. 요거는 기울이고. 바로 해. 바로 해. 바로 해. 바로 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래갖고. 바로 딱 세워서. 이렇게. 딱 해갖고. 이래갖고. 안 돼. 빼딱해도 되는데. 빼딱해도 되는데. 더 när. 내 김에. 상향. 왔는데. 샴. 한 번 보여줘야지. 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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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라워 아 다야 덥고 시원하고 오랫네 시원하게 참으라 너무 맛있겠네 너무 오니까 바람이 못 느껴줘 참으라 참해 미사 참으라 수아도 뭘 좋아 참으라 참으라 고기파면 감상차산 recipients 고기파면 참 message 통신 하자 여보 찬라면 좀 더 참나 해 놓고 남은 같이 탬模해요 일대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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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너 난 니 난 니 ㅋㅋㅋㅋㅋ 그거 보자 네 배가 고파 배를 봤는데 배가 불러있었나? 항상 불러있어요 왜 배가 불러있어? 왜 불러? 왜 불러? 아픈 날 불러 왜 불러? 내 아프다 불러있지마 왜 아픈 날 왜 불러?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아침 만찬 끝이다 이제 갈 데가 없다 이리 가야되러 리조트도 먹고 굳이 아픈데 어? 이빼야 이빼 응 저번지는 안 보고 없다 전혀 없다 이거 이거 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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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롱 1 4 4 4 5 5 4 5 6 6 5 5 5 7 3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